정말로 50개, 49개 선거구가 누가 더 많이 투표에 참여하느냐로 몇십표, 몇백표, 많아 봐야 천몇백표로 그럴 뿐만이. 한 표가 가지는 가치가 너무 크다. 국민의힘이 전국의 55곳에서 박빙으로 이기거나 지고 있습니다. 결코 안심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자, 요즘에 길을 다니다 보면 명함을 나눠주면서 한 표를 호소하는 운동원의 모습, 그리고 후보들은 차량 위에서 목이 터져라, 한 표를 호소하고 있는 모습,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자, 지금 총선 판세, 여러 가지 궁금증을 낳고 있는데, MBN과 매일경제가 넥스트 리서치에 의뢰해서 여론조사 몇 곳을 좀 해봤는데요. 우선 6곳, 6곳 먼저 소개해 드릴 텐데요. 화면에 있습니다. 자, 우선 관심 지역 3곳이 나왔습니다. 서울 종로, 서울 중성동갑, 그리고 서울 영동포갑인데 우선 다시 보겠습니다. 서울 종로입니다. 곽상원 후보 51, 최재형 후보 37, 그리고 금태섭 후보 41입니다. 여기 보면 곽상원 후보, 최재형 후보는 표 차이가, 아니, 숫자 차이가 좀 낮아, 지금요. 5차 범위 바뀌고요. 그리고 서울 중성동갑입니다. 전현희 후보 52, 윤희숙 후보 39입니다. 역시 숫자 차이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영등포갑입니다. 여기는 뭐 굉장한 관심 지역이죠. 티현희 후보 48, 그리고 김영주 후보 36, 서은하 후보 7%입니다. 김영주 후보는 특히 민주당을 탈당해서 국민의힘의 입당, 국민의 후보로 출마한 곳인데요. 5차 범위 밖에, 이런 차이를 일단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지역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기도 세 곳 준비되어 있는데요. 서울 광진, 광진을입니다. 고민정 후보와 오신환 후보가 각각 48, 43입니다. 5차 범위 안에 있습니다, 지금. 아참, 5차 범위 안에. 그리고 서울 용산 보시면 강태웅 후보 45, 권영세 후보 46인데요. 역시 1%포인트, 5차 범위 아닙니다. 그리고요, 경기 성남 분당 갑입니다. 이광재 후보 46, 안철수 후보 47, 역시 1%포인트 차이만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좀 할 수 좀 짚어봐야 되는데, 우선 처음에 본 거, 처음에 본 내용 하나 좀 봐주세요. 앞에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특히 서울 영등포 갑에는요, 여기 지금 3명의 후보가 있는데, 허은하 혁신당 후보가 7%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 지금 여론조사 전문가인 배정찬 수상 나와 계신데요. 서울 영등포 갑은 허은하 후보가 그럼 사실상 캐스팅 보트 상황이 된 겁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그렇게 봐야 되겠죠. 결과적으로는 지금 개혁신당과 국민의힘 후보자들이 서로 표를 나누어 가지고 있다. 이런 현상이 지역구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특히 영등포 갑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 거죠. 경기도 화성 같은 경우에도 그런 현상을 볼 수 있는 것이 개혁신당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보수적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하거든요. 바로 그런 부분이 지금 지역구, 서울, 또 경기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면 얼마 전에 사실은 이게 잠시 나왔다 들어갔는데, 개혁신당 후보와 국민 후보의 어떤 단일화 얘기가 살짝 나왔었는데, 이거는 완전히 잘 다 든 겁니까,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워낙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단일화를 실제로 한다더라도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할 것인가. 또 실제로 후보자들 간에는 단일화를 하더라도 항상 제가 우리 MBN 시간을 통해, 뉴스와이드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지층들 간의 유기적 결합이 돼야 된다. 그런데 그러기에는 이미 너무 그 간격이 벌어져 있다. 실제로 효과가 없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히 효과인데 그게 좀 서둘러서 됐더라면 서로 간에, 후보들 간에 또 좀 훈훈한 장면도 연출되고, 개혁신당과 국민의힘 차원에서 좀 거시적으로, 그렇게 한동훈 위원장과 이준석 위원장이 손을, 대표가, 이준석 대표가 손을 맞잡는다든지, 또 김종인 위원장, 이런 장면이 연출되지는 않거든요. 바로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단일화가 되더라도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좀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혁신당 후보가 얻은 지지율이 사실상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는 곳. 대표적으로 서울에서는 영등포 갑이고요.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화성 을인데 이미 뭔가 손을 잡거나 연대하거나 또는 단일하거나, 이거는 시간상으로 너무 늦은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이라는 거네요. 자, 그리고요. 잠시 전에 봤던 경기 성남 분당갑, 나온 지지율 상황 좀 다시 한 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맨 아래쪽에 있는데, 이광재 민주당 후보가 46위고요.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가 47위예요. 물론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엎치락 주치락 하는데, 배웅찬 소장님, 성남 분당갑은 정통적으로 지금 여당인 국민의힘의 텃밭으로 통한 건 아닙니까? 저 숫자의 의미, 저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이 결과가 다분히 윤석열 심판론은 부각된 반면에 한동훈 위원장의 뿜뿜 효과는 좀 상세돼 버렸다. 뿜뿜 효과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걸 우리가 이른바 할로 이펙트, 후광 효과라고 해서 기억나실 겁니다. 우리 쭉 대선 또는 지방선거 총선 과정을, 1988년도 총선이 있을 때 부산 지역에 김영삼, YS 총재 대표가 확실히 썰어버리겠습니다. 이럴 때는 그 지역의 맹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후보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유력한 맹주 성격의 인물을 본다. 이게 이른바 할로 이펙트인데 지금 세 가지 지역구를 분석할 때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정당 지지율 싸움이 있습니다. 이건 거의 비슷해졌어요. 두 번째는 후보 경쟁력인데 안철수 후보도 대단하지만 이광재 후보도 보통 대단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묵직한 정치인 두 분이 출마한 곳이에요? 사실상의 미니 대선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지금 민주당 후보는 윤석열 심판론의 반사익을 조국 혁신당의 부상 이후 가져가고 있어요. 특히 낙동강 벨트가 이곳, 경기도 성남보다는 더 많이 가져가고 있지만 그래도 이 지역도 가져가고 있는 이재명 특별하게 대표 효과가 견인된 것은 아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안철수 후보자의 경쟁력도 상당했지만 한동훈 위원장에서 탁 쳐주는 그 할로 이펙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별로, 지금 다른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별로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그런 여당 입장에서는 그런 한계가 생기면서 텃밭인 지역에서 저렇게 접전, 저 정도면 초박빙입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요. 일단 오늘 MBN과 매경이 실시한, 엑스 리서시에 의해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6곳 전해드렸고요. 이런 가운데 오늘 여야가 각각 총선 판세에 대해서 발표를 좀 했는데요. 이거는 이 정도면 몇 석 정도가 우리 당은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박빙지원 어떻고 이런 걸 설명한 거예요. 숫자 얘기를 한 거죠. 그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엊그저께 110석을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저희들이 분석한 110석, 그리고 경합지역의 확대 50곳이 더 될 수도 있다는 이 흐름입니다. 전국 55곳에서 3 내지 4% 이내로 이기거나 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서울이 15곳, 인천, 경기 11곳 등 수도권이 26곳입니다. 투표를 해야 후진 세력의 국회 장악을 막을 수 있고, 투표를 포기하면 범죄자 연대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입니다. 화면으로 좀 정리해보겠습니다. 여야의 오늘 발표 내용, 핵심 내용인데요. 우선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우세 숫자를 명확하게 밝혔어요. 110곳 정도가 우세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자신이 있다는 뜻으로 들리는데요. 그리고 경합, 경합이니까 이거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해볼 만한 곳. 50곳 이상. 그러면 이걸 합하면 150곳 정도를 뭔가 보고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 변수는 투표율이다. 그래서 투표율 얘기를 꺼내놓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요. 전국의 55곳, 그중에서 수도권이 26곳 포함해서 박빙이다. 박빙이라고 얘기했어요. 이준호 국민의힘 1회 중앙선생님 대변인 나와 계신데요. 국민의힘은 왜 우세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숫자를 밝히지 않은 겁니까? 민주당하고는 좀 다릅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선거 전략이 다른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110곳 우세하다고 말을 했는데 저거는 밴드웨건 효과를 노린 것 같아요. 앞에서, 앞서는 요란한 악대를 따라와라. 우리가 앞으로 나가고 있다. 이를 노려와서 뒤에 있는 경합지역도 같이 붙여서 더 우세한 효과를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우세하고 유리하고 자신감 있다. 그러니까 더 지지해 주세요. 이런 전략이. 따라오세요. 그 말인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박빙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벼랑 끝, 벼랑 끝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지금 절박한 상황이니까 우리가 끝까지 최선을 다할 테니까 마지막까지 한 표를 좀 도와달라.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박빙에 집중하다 보니까 우린 우세한 지역에 방점을 두기보다 경합인 지역을 먼저 강조를 하면서 그렇게 밝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국민의힘 내부 인사분들은 우세 지역 숫자가 대략 몇 개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공유가 됐습니까, 그거는? 됐겠죠. 그런데 들으신 건 없고요? 저는 들은 건 없는데 지금 여러 가지 얘기는 나옵니다. 110, 20, 30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해요. 레인지가 좀 큽니다. 그런 식으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만 공감 가는 그런 숫자는 아직은 없습니다. 공감 가는 숫자는 없고 공개적으로 말할 바는 아니다. 이런 뜻이나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약간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전략 같고요. 민주당에서는 우리가 우세한 곳이 좀 꽤 많아요. 그러니까 더 밀어주세요. 약간 이런 전략, 약간 상반된 전략을 쓰고 있다는 건데요. 김상인 정치평론가께는요. 민주당이 오늘 저렇게 우세 지역, 경합 지역에서 숫자를 밝히면서 투표율이 65% 넘어가게 되면 민주당한테 유리하다고 판단한다. 이렇게 분석을 했거든요. 이거는 무슨 의미입니까? 그 65%라는 거는? 아무래도 유권자라는 게 지지층이 있고 중도가 있고 그다음에 상대 지지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 쪽의 지지자들이 많이 나오는 거에 플러스에서 중도층이 우리 쪽에 우호적인 사람이 많다면 지지율이 높아야 우리의 어떤 득표율이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런 얘기는 뭐냐면 아무래도 민주당, 진보 지지층들은 자기 개성도 강하고 자기 소신도 강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지지율이 높아야 우리가 이기니까 투표장으로 무조건 나와달라고 이렇게 견인하는. 그러면 이른바 집도끼들을 향해서 투표를 좀 다 해달라. 이게 1차적인 겁니까? 그것도 그렇고 중도층을 향해서도 그렇죠.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지지층은 개성과 자기 소신이 강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생각이 다르면 아예 비판적 지지도 안 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예 투표장이 안 나올 수도 있다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사전에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투표율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좀 아까 우리 이준우 대변인께서 밴드웨그원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뭐 이 정도 가지고 밴드웨그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약간 엄살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때는 관리 차원에 너무 이렇게 오만해 보이고 그러면은. 그럼 110곳이라는 게 관리 차원에서 적당하게 제시했을 것처럼 보시는 거예요? 네. 얘기하는 거 저는 보이는 게 너무 이기는 것처럼 하면은. 네. 뭐 이렇게까지 이길 필요 있어. 우리가 뭐 이겼는데 뭐 이것보다 조금 덜 이겨도 되지. 이러고 안 나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앞서서 뭐 그건 그 정치인의 개인적인 어떤 분석이지만 200석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151석 이상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게 자칫 오만해 보일 수 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200석이다 그러면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견제 자체가 사라지는 의석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아유 진보 진영에서도 아유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뭐 180석 이상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적절하게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발표한 숫자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거 배종찬 수사님께요. 일단 여야가 제시한 숫자에 대해서 일단 공감을 하시는지 어떻게 보신지 평가하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여당 내에서 특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최근 들어서 추세상 조금 나아지고 있다라는 자평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건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먼저 말씀드리면은 사전투표일도 본선거에 가까워지면서 국민의힘이 조금 결집하면서 위기감에 따른 결집 또 판세 분석이 나오면서 2주 전 또는 열흘 전보다는 좀 반전의 모멘텀은 만들어져 있다고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게 실제로 지역 여론조사에서도 나오고 있고 실제 발표되는 정당 지지율 또 지역구 투표 의향 비례 정당 투표 의향 이런 데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일단 정당이 제일 정당 스스로 지금 지역구의 판세를 잘 아는 것은 정당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은 우세 결집 전략 우세하지만 더 결집해달라.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좀 열세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열세지만 더 결집해달라. 이걸 강조하는 것이고 투표율을 그래서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난 총선에 180석 위성정당까지 포함해서 싹쓸이했던 그때의 4년 전의 기억이 투표율이 전체 66.2%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상 65% 이상 70% 가까이 가면 30대와 40대가 많이 나온 것이다. 그래서 투표율을 독려하는 것이고 국민의힘은 또 상대적으로 65% 미만 60% 정도라면 그러면 아무래도 30, 40대가 그렇게 나왔겠냐. 이재명 대표는 리스크, 혐오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60대 또 70대 이상은 꾸준히 투표율이 거의 변화 없이 계속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효과를 좀 노력했다. 그래서 사전 투표율만 놓고 보면 지난번 총선 보다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번 총선의 사전 투표율이 26.7%였는데 이번에는 한 30% 이상은 될 것이다. 그런데 35% 이상이 된다면 사전 투표율 대체로 30대, 40대 화이트 칼라가 많이 나왔다고 보고 민주당이 유리한 해서. 그리고 사전 투표율이 30% 미만이라면 국민의힘에서는 회계계 생각보다는 민주당 지지층이 많이 나오지 않은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좀 더 사전 투표율이 낮을수록 국민의힘 쪽에는 유리한 판단을 해석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투표율 가지고도 불리함, 유리함 이런 거 분석을 하죠. 그런데 그게 어떨 때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도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민주당에서 최근에 민주당 후보 특히 두 명의 후보 관련된 논란이 커졌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뭔가 좀 설명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한동훈 비대위원장 요즘에 그 두 후보 문제에 대해서 말을 쏟아내고 있거든요.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 일부 후보자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하는 어떤 행위, 발언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경기도에 최근 들어서 한 며칠 사이에 큰 변화는 감지되고 있지 않습니다. 막말들을 쏟아내고 있는 김준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국회로 갈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은 치료를 받아야 될 뿐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나경원 대표에 대해서 여성 비하적인 멸칭을 일부러 얘기했죠. 그 사람들은 머릿속에 그런 생각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차라리 차라리 김준혁 같은 사람을 그대로 유지할 거면 바바리맨을 국회로 보내라 하십시오. 대단한 비판이요. 저런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육영호 소장님, 지금 총선 막판에 불거진 논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김준혁 후보, 양문석 후보, 민주당 후보인데 이게 막판에 총선 변수가 될 수 있다, 없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양문석, 김준혁 두 사람 다 지역구에 각각 매달려 있는 후보로서 악영향, 이 정도 아닐까. 특히 지방에서는 아마 수도권보다는 관심이 훨씬 덜하겠죠. 자기네 지역구의 현안에 대해서 지금은 제대로 따져보는 게 더 우선이지 않겠어요? 다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또는 다른 유세 지원 세력들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 두 때묻은 후보를 꺼내므로써 언론이 그걸 보도를 하는 그거에 대한 되풀이. 이게 아마 악영향은 악영향일 거예요.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완전히 판세를 흔들어버리는 실언, 이런 것들이 한두 건 있었죠. 그런데 그건 예를 들어서 당 대표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거나 이런 거지. 그러니까 문제는 양문석이나 아니면 김준혁 같은 후보를 공천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 비판이 다시 원점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처음에 제가 전제를 깔았던 것처럼 이미 지금 선거 캠페인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만 저 두 당사자들은 당선이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는 딸이 벌써 수사기관에 이첩... 여러 가지 뭔가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죠. 등등등등의 여러 곤혹스러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되더라도 그 다음에 책임 문제가 반드시 뒤따를 것 같습니다. 병선 소장님은 이 중부의 문제가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총선의 마지막 변수가 될 가능성. 이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마지막 영향을 주는 변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중수청 선거라는 얘기를 하고 중도청, 수도권 그리고 청년청이거든요. 바로 이 지금 의혹 논란이 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들이 다 경기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부동산, 자녀, 또 2030MG세대, 또 막말, 여성 관련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그렇다면 경기도 초접전 지역, 서울, 박빙 지역, 또 인천 지역에서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는 걸 떠나서 중도, 무당층 그리고 투표를 할지 말지 고민하는 사람들 유권자에게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이고 특히 박빙 지역이 55곳 정도 된다고 지금 양정당 모두 분석을 하고 있다면 적어도 15곳에서 20곳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왜냐? 마지막으로 요약 정리해드리면 선거조사는 연령의 투표율 그리고 연령대별 투표율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마지막 남은 변수로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요거 요 주제에 맞으면 손정욱 변호사. 지금 특히 요 두 후보에 관련 논란 문제가 수도권과 중도층에 미치는 영향, 막판인데요. 뭐 그다지 없을 것 같다. 아니면 이건 조금 뭔가 진행 중인 것 같다. 이거 어떻게 판단하세요? 옛날에 김용민 후보가 있었죠. 그때 미국의 라이스 국무장관을 강관 어쩌고 해서 그게 상당히 영향을 많이 몇십석에 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김용민 후보. 그다음에 보수 쪽에서도요. 4년 전에 차명진 후보가 세월호 발언 때문에 다른 지역에 영향을 줬다. 이런 평가가 있거든요. 저는 결국은 수도권 하나의 지역이라면 이런 데 양문석 후보나 김준혜 후보 이런 데 발언을 큰 영향을 줄 거라 봐요. 벌써 오늘 여성 여러 단체들이 김준혜 후보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양문석 후보도 이미 딸이 수사기한에 이첩이 되면서 불법 대출이다. 밝혀지고 있거든요. 이거는 저는 투표율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하는 보수청이 있는데 투표 안 하려고 하다가도 김준혁은 심판이 되겠다. 왜 박정희 대통령을 이렇게 비하하느냐. 이러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영향을 줄 걸로 분석이 됩니다. 총선, 지금 사실은 오늘부터 진행되는 여론조사는 선거 전까지 공표가 안 돼요. 블랙아웃 기간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한 전망들도 정치권에서 하고 있거든요. 가장 빠른 현장 중계, 정확한 분석으로 총선 대표방송을 준비했습니다. 대표방송 역시 MBN 대표방송 역시 MBN